운명상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세요 소리 들리시죠? 운소리 사람 없으면 좀 이렇게 소리 높여서 사람이 계시면 속으로 운소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몸이 진동하게 정수리부터 양 손끝 발끝까지 온몸이 진동하게끔 한편으로는 차크라에도 진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전에도 에너지를 진동할 수 있게 운명상 하실 때 몸에 안좋은 기운들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탁기 병기 이런 기운들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맑은 기운 청기가 귀뜻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을 통해 안좋은 기운들을 밖으로 뿜어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온명상 시간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십시오 몸 구석구석이 진동할 수 있게끔 하는 몸 구석구석 missi 쇅 소리 높여서 머리, 가슴, 배, 양팔, 양다리가 진동하게끔 또 한편으로 차크라에도 진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차크라에 오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맑아집니다 몸이 맑아집니다 몸이 맑아집니다 몸이 맑아집니다 몸이 맑아집니다 lazım 마지막 네 그만 하겠습니다 눈뜨시고요